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. 사랑합니다. 자 올사로 바로 가겠습니다. 보광종 제발 좀 시켜주세요. 오늘부터 이제 이번주까지 내내 방문하겠습니다. 내일이 월, 내일이 이제 오늘이니까. 내일이 전면날이니까 월, 아, 스무, 월, 토요일까지 방송합니다. 내일이 저녁에, 이 진에 빨리 받기 위해서 온 거에요. 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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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맨날 이기지? 야 너는 어디 갔니? 너는 어디 갔어? 너는 어디 갔어요? 야 사나가 렉키타고 해도 이기겠다. 뭐 하세요 형님들? 저게 한 손으로 할게요.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네요. 두 손 할 가치도 없다. 한 손으로 할게요. 졸리네요 갑자기. 나도 그기지. 응. 한 손으로. 저도 안 싸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